안녕하세요. 비레베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6종류의 오렌지색 물감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은 제 플레이리스트의 원데이 원컬로 드로잉 오렌지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리스트의 링크는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우선 오늘 사용한 6개의 물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 SWC의 카드뮴 레드 오렌지, 알류는 PO20 코어의 트랜스페런트 퓨럴 오렌지, 알류는 PO71 마이메리블루의 오렌지 레이트, 알류는 PO43 그리고 같은 마이메리블루의 피럴 오렌지, 알류는 PO71 시민케의 세텀 오렌지, 알류는 PO64 그리고 시넬리의 시넬리의 오렌지, 알류는 PO73입니다. 이상 6개의 물감을 가지고 5개의 항목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 항목은 각각 투명도, 착색, 물번짐, 소금과의 반응, 그리고 색의 발생력입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투명도인데요. 투명도는 6개의 물감 모두 투명한 편입니다. 시넬리의 시넬리의 오렌지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되는 물감 정보에는 반 불투명하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음... 이 정도면 투명한 것 같죠? 다음은 착색인데요. 물감을 칠하고 바로 지원했을 때 그리고 거의 다 마른 정도에서 지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물감을 칠하고 건조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 지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이메리 블루의 두 물감의 경우 물감을 칠하고 바로 지원했더니 이렇게 물감이 번져버리는데요. 반면 신한 SWC랑 시민케 그리고 시넬리의 물감은 발색 후 바로 지원했을 때 가장 착색이 덜 됩니다. 특히 이 6개의 물감 모두 착색이 되는 편이니까요. 꽃그림을 그려서 닦아내는 효과를 이용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번짐입니다. 우선 신한 SWC가 가장 아름다운 물번짐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마이메리 블루의 두 물감은 물번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건 제 그림이 작아서 이렇게 물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큰 면적의 웨더넷 기법을 사용하신다면 마이메리 블루의 이 두 색은 물 조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코어의 트랜스페런트 퓨럴 오렌지도 물번짐 현상이 좀 특이했는데요. 이렇게 쫙 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이 신기하죠? 그 다음은 소금과의 반응입니다. 상투합 현상 때문에 물과 알료가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효과를 보여준 것은 마이메리 블루의 오렌지 레이크, 알료는 PO43입니다.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눈이 내리는 풍경이나 민들레 씨앗이 날리는 모습 등을 표현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는데요. 잘 이용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효과입니다. 코어의 트랜스페런트 퓨럴 오렌지의 경우 물감이 마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서 소금 반응이 나타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신한 SWC의 카드미움 레드 오렌지의 경우 소금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생겨서 역시나 반응은 있었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반응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알료의 성분이 중금속이라 좀 무거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색의 발색력입니다. 발색력은 6개의 물감 모두 무난무난하죠. 진한 발색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일정한 발색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물감 중 두 물감이 같은 알료로 만들어졌는데요. 각각 코어의 PU71과 마이메리 블루의 PU71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두 물감의 투명도와 착색에서는 별 차이점이 없었고요. 물번짐이란 소금과의 반응에서는 큰 차이점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바인더나 다른 첨가물의 영향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다른 알료를 똑같이 실험해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의 발색력을 보시면 이렇게 이 두 물감을 제외하면 색감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데요. 이렇게 발색된 모습을 보셔도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막상 그림을 보시면 시넬리의 시넬리의 오렌지만 유독 핑키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저는 갖고 있는 물감을 하나하나 모두 발색카드를 만들어서 색감 비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다르게 보이는 색감을 확인하고 역시 그림을 그려보길 잘했구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핑키한 오렌지색을 찾으시는 분은 여기 시넬리의 시넬리의 오렌지가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6개의 오렌지색 물감 비교 영상을 마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